네,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행정안의 가치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소개만 드렸고요. 가치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볼 게 공익이죠. 공무원은 공익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공익을 추구해야 된다. 아마 입직하시고 난 다음에도 많이 보시게 될 단어들일 텐데 공익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보다 와닿지는 않으실 거죠. 공익은 막연히 공익을 추구해야 된다. 공무원들이 추구해야 될 게 공익이구나. 공공의 이익 정도? 이렇게 유노까지 생각하실 텐데 관련해서 학자들이 있어요. 두 가지가 크게 나왔는데 하나가 실제설이에요. 실제설은 공익은 사익을 초월해서 선험적이고 규범적이다로 존재하는 거다. 규범이란 게 어떤 거냐면 규범이란 단어 쓸 텐데 그 사회에서 마땅히 받아들여지는 것들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게 규범이라죠. 그런데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게 어떤 규범이냐면 존칭 사용하는 거죠. 존칭. 문화라도 할 수 있지만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 존경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언어 사용할 때도 존칭을 사용하고 있죠. 이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유가 없죠. 마땅히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사회에서는. 이러났다가 규범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익이라는 것은 마땅히 존재하는 거다. 선험적이 미리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고 마땅히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다. 라는 의미에서 실제설 입장이고요. 그리고 관료도 독자적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 관료죠. 여러 공무원들이죠. 관료의 독자적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의 개별적 이익을 모두 합한 게 아니라 모두 합한 전체의 이익을 최대한 것이 공익이라는 입장이에요. 정의 또는 공동성 같은 절대적인 가치를 보았죠. 절대적인 가치가 공의로 봤어요. 그래서 특정인이나 특수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이 보편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이익이 공익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좀 발생하죠. 공익이 사익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사익이 당연히 희생되어야 된다. 왜냐? 공익은 사익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익은 사익을 당연히 희생해야 된다는 전체주의 입장이기 때문에 공익이라는 이명하에 개인의 이익이 침입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플라톤과 루소라는 학자들이 주로 공익 관련해서 실체설 입장이고요. 두 번째 과정설 입장에서는 시버트 등 이렇게 되시죠. 학자가 여러 명 있어요. 그런데 시버트라는 학자가 한 번 나온 적이 있고 과정설은 사익을 초월한 별도의 공익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다. 결국 공익이라는 것은 수많은 사익 간의 조종과 타협의 산물이 공의를 봤고요. 그래서 개인주의적이고 다원주의적 시각에 가깝고 절차적 합리성을 강조하여 적법 절차 준수해서 공익이 보장된다고 봤어요. 자, 그러면 공리주의 관점에서 공익을 했는데 공리주의 들어보셨나요? 아마 고등학교 때 윤리시간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공리주의가 어떤 관점이냐면 사회 전체에 효용이 증가하면 공익이 향상된다고 봤어요. 효용만 증가하면 효용만. 사회 전체에. 그 내부적으로 어떻게 효용이 나눠지는 관심이 없고 전체적으로 효용만 증가하면 공익이 향상된다고 봤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목적론적 룬이론을 따르고 있다는데 앞에 제가 보시면 목적론적 윤리론과 의무론적 윤리론이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의무론적 윤리론은 도덕규칙에 위반되는 여부로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한 것이고 제가 공리주의적 관점에서는 목적론적 윤리론을 따르고 있다 했죠. 목적론적 윤리론은 행위의 결과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한 것이죠. 결과만 좀 되는 거예요. 즉, 최대의 결과만 잘 가져오면 공리주의의 관점이라는 거죠. 윤리적으로 옳다는 거죠. 윤리적으로. 그래서 결과만 좀 된다. 마땅히 지켜야 할 도덕규칙을 위배 여부가 아니라 결과만 좋으면 윤리적이라는 게 목적론적 윤리론이죠. 즉, 공리주의의 관점이라는 게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용어를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 제가 보기 전에 문제를 한번 볼게요. 2020년 국가의 국어 문제였는데 공리주의라는 단어를 대부분 아시기 때문에 공리주의는 곤란했을 텐데 이 목적론적 윤리론의 단어가 조금 생소했을 거예요. 이 문제 출제 당시에. 그래서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공익을 설명하는 것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그름했는데 기업, 사회 전체의 효용이 증가하면 공익이 향상된다. 맞죠? 이게 공리주의의 관점에서 공익이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효용만 증가하면 공익이 향상된다고 봤잖아요. 그래서 기업이 맞고요. 두 번째, 목적론적 윤리론을 따르고 있죠. 목적론 윤리론의 말 자체가 공리주의의 관점과 동일한 것이었죠. 즉, 행위 결과만 오르면 돼요. 행위 결과만 좋으면 다 옳다고 봤죠. 그래서 이거랑 대비되는 게 의무론적 윤리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기업이 맞는 선지고요. 효율성보다는 합법성이 윤리적 행정의 판단 기준이었는데 효율성이 가장 윤리적 행정의 판단 기준이었죠. 결국, 결과적으로는 좋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고요. 그 다음, 이제까지는 제가 공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은 롤즈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어떤 특징이 가지고 있냐면 정의는 원초적 상태에서 구성원들이 합의하는 규칙 또는 원칙이 공정할 것이라고 전제한다. 원초 상태를 해서 무지의 배일에 가려져 있는 상태를 했죠.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그냥 경제적으로만 생각할게요. 경제적으로 상위계층인지 하위계층인지 잘 모르는 상태, 전혀 모르는 상태, 전혀 모르는 상태 이 상태에서 규칙을 했지만, 원칙을 구축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게 국가적 상의 법률이죠. 법률을 정할 때 경제적으로 많이 가진 사람한테 위리한 쪽으로 법을 만들 것인지 혹은 경제적으로 약자한테 위리하도록 법을 만들 것인지 이거에 대해 합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느 쪽인지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죠. 내가 경제적으로 많이 가진 집단인지 혹은 적게 가진 집단이 들어갈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구성원들이 합의를 하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 경제에 관련해서 재분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 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명확하게 경제적으로 상위계층인지 확장이 돼버리면 내가 나한테 위리한 쪽으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게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다 구성원들이 전부 다 모르는 거예요. 제가 자기들에게 어디에 속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규칙을 정하면 공산을 끌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타고난 차이 때문에 사회적 가치 획득에서 불평등이 생기는 것을 사회적 정의에 어긋난다고 봤고요. 사회계약론 입장에서 정의의 원리를 구입했고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했는데 아마 이 내용도 보셨겠지만 제가 다음에 보드실 내용을 아마 잘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롤의 정의론에서 첫 번째 제1원리와 제2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1원리가 2원리에 항상 우선하고요. 그리고 2원리 내에서도 두 가지가 있어요. 2원리 내에서도 충돌이 발생할 때 기해균등의 원리가 차등의 원리에 우선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게 되죠. 1원리가 우선하고요. 그리고 2원리 내에서도 기해균등이 차등의 원리보다 더 우선하게 되죠. 딱 그 순서, 부두모방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제2원리는 기본적 자유의 평등의 원리예요. 기본적 자유의 평등의 원리고요. 개개인의 권리가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가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의 기본적 자유를 평등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다른 사람의 자유를 방해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개인 권리가 최대한으로 보장되어야 된다.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된다는 의미고 두 번째는 제2원리를 차등조정의 원리라고 돼요. 자 지금 보시면 뒤에 차등의 원리랑 이름이 조금 비슷해서 헷갈리실 텐데 제2원리를 차등조정의 원리라고요. 원리를 하고요. 얘가 안에 기해균등의 원리 그리고 차등의 원리 어디 있어요. 이게 지금 오타가 아니라 제2원리를 다 합쳐서 차등조정의 원리라고 얘가 기해균등의 원리와 차등의 원리 이 두 가지 이루어진 거예요. 기해균등의 원리는 여러분 아마 바로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의미죠. 직무와 직위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개방되어야 된다. 특히 공직에서 여러분들 누구나 시험을 당시에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게 기해균등의 원리고 두 번째 차등의 원리는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가장 이 원리들 중에 생각을 좀 하셔야 될 부분인데 사회의 모든 가치는 기본적으로 평등하게 배분되어야 하는데 불평등한 배분은 그것이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도 유리한 경우에만 정당화되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배분을 하는데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그냥 100만 원을 할게요. 직관적으로 받아들이실 테니까 지금 보면 가장 적은 거는 한 10만 원 받는다 할게요. 쭉 이렇게 배분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평등하게 배분된 상태이건데 불평등하게 배분하고 싶어. 일단 어떻게 하냐면 N은 그대로고 가장 적게 받은 사람 있죠. 이 사람 값으로 최대한 올리는 것은 괜찮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건 안 돼. 예를 들어 두 사람만 있다 생각할게요. 여러 개 생각하지 말고 그냥 A라는 사람이 100을 가지고 있고 B라는 사람은 10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배분할 때 차등에 올리면 야 이렇게 돼. 이건 가능해. A꺼 10을 빼서 B에게 10을 주는 거 얘를 올리는 건 가능해. 얘를 최대한 가능한데 이런 건 안 돼. A꺼 더 빼서 B를 올리면 안 돼. 이건 안 돼. 얘는 안 돼. 그렇죠. 당연히 A가 불평을 많이 하겠죠. 내가 돈 열심히 돈을 100만 원 벌었는데 그래 내 거 조금 나눠주는 건 괜찮은데 가장 가능한 사람한테 내보다도 더 많이 받아버리면 곤란하죠. 배분해서 이런 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소 극대화라죠. 최소 극대화 미니멈 가장 낮은 값을 최대한 올리는 가능하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수치적으로 두 사람만 가지고 얘기 드렸어요. 다 전체적으로는 다 이어져 있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두 가지로 케이스 나왔을 때 여기 소득을 따졌을 때 소득을 가장 적게 받는 사람의 부분을 올려주는 가능하다. 최대한 올려주는 가능한데 이게 그 윗사람들 앞지르면 안 되겠죠. 앞지르면 이게 최소 극대화 원리고요. 그래서 그 구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되세요. 맥시민이죠. 미니멈을 최대 올린다. 가장 낮은 값을 가장 높이 올린다. 다 높인 게 아니라 가장 낮은 값을 최대한 올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올릴 때 한 개는 어디냐 그 윗사람을 더 앞지르면 안 된다. 이게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죠. 그리고 자유관 관련해서 소극적인 자유란 말하고 적극적인 자유란 말이에요. 자유뿐만이 다른 단어들도 소극적 적극적인 말을 쓰는데 소극적인 자유는 간섭과 제약이 없는 상태죠.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여러분들 시험 응시하는데 별다른 간섭과 제약은 없죠. 그런데 적극적 자유관점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상태로 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시험 응시하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지만 내가 정말로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내가 생업을 이어나가야 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여해서 시험 준비에만 몰두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죠. 이 경우에 어떻게 해요?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죠. 적극적 자유관점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특히 경제적 약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하는 것 이런 것이 적극적 자유관점에서의 어떤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우리나라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소극적 자유관점이죠. 누구나 응시는 할 수 있죠. 자유적 기회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응시하는데 어떤 비용 측면이나 이런 건 다 개별적으로 다 다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형평성이에요. 형평성은 동일한 것을 동일하게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치 배분의 공중성을 높여서 모든 국민을 균등하게 잘 산다는 의미고요.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1970년대 신행정론의 등장과 더불어서 강조된 가치가 형평성이에요. 크게 추가로 말씀드리면 수직적 형평성이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거고요. 수평적 형평성이 동일한 것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거죠. 우리의 상식이 맞죠. 우리의 상식이 맞죠.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나오는 게 능률성 밑에 보시면 행동이 수단적 가출해서 능률성 또는 효과성 이란 게 있고 그 다음에 효율성 이란 게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효과성 이란 게 있죠. 이거 말씀드릴 텐데 지금 나오는 것들은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리블 해드리면 공익과 정의 그리고 자유 그리고 형평성 등은 본질적인 가치였죠. 행동이 이르려는 본질적인 가치였고 지금들 말씀드린 내용들은 굉장히 수단적인 가치죠. 즉 본질적인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가치들이죠. 첫 번째 나오는 게 능률성 이란 말을 써요. 능률성 능률성은 투입 대비 산출이죠. 행정학이니까 이거 생각할 수 있죠. 예산을 100만원 투입해서 도로를 10km 건설했다. 사실 100억원이겠죠. 100억원이 맞겠죠. 100억원을 투입해서 도로를 10km 건설했다. 이게 능률 개념입니다. 그리고 다른 데와는 A라는 도로 건설 사업은 이렇게 했고 B라는 도로 건설 사업은 예를 들어서 예산을 10억원 투입했는데 산출로서 도로를 1km 2km 건설했어요. 도로의 퀄리티는 동의라 생각해 볼게요. 얘는 1km 건설하는데 10억원 늘었어요. 그런데 B는 1km 건설하는데 5억원 늘었어요. 어디가 능률이 높죠? 없죠. 그래서 투입 대비 산출이라는데 사실 행정영역에서는 이렇게 개량적으로 나오진 않죠. 보통 이런 것보다는 민간에서 단순한 생산품을 생산하는 기업에서 많이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A라는 사람은 A라는 기계랄까요? A라는 기계는 투입을 시간이랄까요? 1시간당 100개를 삼출할 수 있는 반면에 B라는 기계는 1시간당 1000개를 삼출할 수 있어. 만들 수 있어. 얘가 능률이 높은 거죠. 단순하죠. 단순하죠. 그래서 보통 행정화에서는 투입 예산 대비 삼출이 어떻게 되냐 이걸 비교해서 능률성을 판단하고 있어요. 대신 이런 게 있어요. 능률성을 뒷받침하는 기준은 파레도 최적 산태를 들 수 있지만 이는 자원의 배부를 효율성에 의미하지만 분배의 형평성을 확보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파레도 효율에 대해서 제가 아마 앞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드렸을 건데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거예요. 파레도 최적은 예를 들어 이렇게 있어요. 사회 전체에 돈이랑 회용이라 쓰면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지 되니까 돈이 100만원이 맥시멈이에요. 나눠주는 방법이 이렇게 있죠. A한테 50만원 B한테 50만원 혹은 A한테 70만원 B한테 30만원 이것도 가능하죠. 그런데 A한테 30만원만 주고 B한테도 30만원 그런데 이 상태는 파레도 최적 상태가 아니에요. 파레도 최적 상태를 했을 때는 한 사람의 효용 감소 없이 다른 사람의 효용 증가를 만들 수 없는 상태거든요. 이건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A에게 50을 주고 플러스 20이죠. A의 효용 증가를 하면서 동시에 B도 효용 증가를 할 수가 있죠. 제가 돈이라 썼지만 이런 거는 파레도 최적이 아니에요. 얘가 아니에요. 얘가 아니고 이 상태가 얘나 얘나 혹은 이런 것도 해죠. 이런 게 파레도 최적 상태죠. 즉 A의 효용 감소 없이는 B의 효용 증가 시키고 반대로 B의 효용 감소 없이도 A의 효용 증가 시키고 없죠. 이런 것을 파레도 최적 상태라고 하는데 파레도 최적 상태는 형평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내부적으로 어떻게 효용이 나눠져 있는지 관심이 없고요. 다만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다 시피 특정 A라는 사람의 효용 증가 를 수반 하기 위해서는 B라는 사람의 효용 감소 불가피한 상태 얘는 둘 다 되죠. 둘 다 증가 이기 때문에 얘는 파레도 최적 이 아니고 이게 안되면 파레도 최적 되는 거죠. 그래서 형평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효율성 자원 효율성 이지만 분배 형평성 전혀 언급 못하고 있죠. 그래서 사이먼 이란 학자는 기계적 효율성을 대차 대조표 적 효율성 이라 하면서 성과를 객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효율성을 평가한다고 봤어요. 자 그리고 밑에 조금 디모기란 학자는 다른 이야기를 했거든요. 다른 이야기를 디모기란 학자는 사회적 능률 했었어요. 그냥 능률이 아니라 사회적 능률 했는데 사회적 능률 은 인간적인 능률 혹은 한목적 능률 상대적 능률 이렇게 했고 과학적 관리론에 기반한 기계적 효율 비판 등장 했고요. 행정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이 그 목적 가치인 인간과 사회를 위해서 산출을 극대해야 된다. 투입 대입 산출이 아니라 사회를 위해서 산출을 극대해야 되고 그 산출이 인간과 사회의 만족에 기여하는 거예요. 기여를 잘해야 된다. 단순히 투입 대입 산출이 아니라 그 산출이 인간과 사회에서 기여를 해야 된다. 이 관점에서 사회적 능률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능률성 혹은 효율성 과 구분되는 게 효과성 이라는 게 효과성 목표 달성 이런 거죠. 이렇게 해볼까요? 10시간 공부에서 행정학 점수 향상 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10시간 공부에서 행정 점수가 10점 오른 경우도 있고요. 100시간 공부 했어요. 15점 올렸어요. 능률성 관점 에서는 투입 대입 산출 이니까 얘 가 높지. 적은 시간 투자 시간 대비 점수 상대 높기 때문에 얘 가 더 높은 거예요. 그런데 행정학 점수 향상 이라는 투입 상관 없고 행정학 점수 향상 목표만 생각했을 때는 얘가 더 달성을 잘했죠. 왜냐 얘는 비록 시간은 투입 많이 했지만 점수 향상 폭이 더 높죠. 15점 행정학 점수라는 목표에는 더 달성을 잘한 거죠. 오히려 비록 시간은 너무 많이 투입했지만 목표 달성 측면에서는 얘가 더 효과성이 높아요. 그래서 능률성은 수단적 과장 측면에 초점을 둔 반면에 효과성은 목표의 달성도를 중지한다. 어떻게 몇 시간 공부하는지 모르겠고 점수를 결국 목표였던 점수를 얼마나 많이 향상시켰냐 이거 비교하는 거예요. 투입보다는 그래서 이런 게 목표 달성도 효과성이라고 구분 잘해야 돼요. 능률성이랑 효과성을 구분하시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1960년대 발전 행정률에서 종료시한 개념인데 발전 행정률은 우리나라 발전 행정 시간이 있었죠. 개발도 한국 시절이었죠. 그때 경제 개발 오개념하면서 이런 목표 달성들을 굉장히 중시했어요. 그래서 1년 특정 기간 동안 경제 성량이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해서 목표를 정해놓고 달성하는 것을 많이 강조했죠. 그러면 기출문제를 조금 하나 보고 지나갈게요. 롤즈의 정의론에 대한 설명인데 2018년 국가직 구급 문제였어요. 롤즈의 정의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른 문제고 첫 번째 원초적 자연상태 구성원들의 이성적 판단에 따른 사회 형태는 극히 합리적이다. 원초적 자연상태 자연인지 분리한지 제가 모른 상황일 때는 원초상태였을 때는 이성적 판단에 따른 사회상태가 극히 합리적이다. 그래서 사회 경영론적 정통에 따르고 있고요. 현저한 불평등을 위해서는 사회적 사회의 총계적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은 공리주의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봤죠. 아마 제1월리 보셨지만 제2월리도 있었죠. 그리고 세 번째 사회의 모든 가치는 평등하게 배분돼야 하면서 불평등한 배분은 그것이 사회의 최소 수혜자 경제적으로 가장 제가 하위계층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도 유리한 경우에 정당한 거죠. 기본적으로 평등하게 배분돼야 되는데 가장 낮은 사람 낮은 사람한테는 조금 더 올려주는 거 이거는 가능한 것도 없는 거죠. 자 네 번째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하는 중도적 입장보다는 자유방임주의에 의견 전통적 자유주의의 입장인데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했죠. 그죠? 그래서 제1원리랑 제2원리가 자유와 평등에 대해서 각각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하는 게 룰즈의 정의론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선이 4번이 되고요. 그리고 킹과 로보그의 경쟁가치 모형은 지금은 보실 필요 없고요. 대신에 출제가 좀 자주 되고 있어요. 이런 표가 행정학 공부하시다 보면 자주 나올 거예요. 근데 표가 쉽게 유추할 수 있는 표가 있는 반면에 지금 이제 경쟁가치 모형표 같은 경우에 좀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복잡하게 되어 때문에 나중에 시험 직전에 이런 표 몇 개 있거든요. 이런 표를 좀 따로 관리하셔가지고 조금 관리를 좀 암기를 좀 하셔야 돼요. 그때 제가 따로 좀 말씀드릴 테고 지금은 제가 입문강의 형태니까 여기까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자 그리고 그리고 이제 능률성 효과선을 지나서 합리성 이란 말을 많이 쓰거든요. 합리성 합리성 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어떤 사람이 합리적이다 뭐 비합리적이다 이런 말은 많이 적었어요. 합리적 소비 뭐 이런 말 쓰실 텐데 합리성 이란 말을 말 쓰지만 실제로 행정학에서 학자마다 이 합리성이란 개념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합리성은 일단 사이머니라는 학자 나중에 계속 이 학자는 계속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사이머니라는 학자는 실질적인 합리성과 절차적인 합리성으로 구분해놨어요. 절차적인 합리성과 절차적인 합리성을 구분해놨는데 어떻게 되었냐 이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목표가 있을 거고요. 수단이랑 정책이 다 이렇게 쓰일 건데 여기 현재 상태랄까요? 제가 예를 들어서 행정학 공부 처음 한 사람이에요. 행정학 공부가 현재 성적이 50점이에요. 그리고 목표는 90점이랄까요? 그리고 수단은 강의 수강도 있고요. 그리고 기출문제 공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있겠죠. 이렇게 적어놓고요. 사이먼은 사이먼은 인간은 실질적 합리성을 사실상 포기하고 만족할 만한 대안을 선택하려는 절차적 합리성을 추구한다고 주장했고요. 일단 실질적 합리성 혹은 내용적 합리성이라고 해요. 목표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 수단이 선택되는 정도로 결과에 초점을 맞춘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강의 수강 이라는 이런 수단이 선택되는 정도를 의미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잘 되는 거죠. 행위가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으면 모든 지식과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행위자가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분인데 점수 90점을 향상할 수 있는 적당한 수단을 고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가장 합리적인 거. 결과적으로 90점을 달성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이런 수단을 고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인 합리성이죠. 그래서 결과하고 목표하고 수단 사이 선택되는 거. 이 부분이 실질적인 합리성이고 절차적인 합리성은 뭐냐면 대안을 선택하기 위한 행위가 의식적인 사유과정의 표현을 이렇게 써서 지금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보통 이러잖아요. 이게 어떤 강의 수강인지 기초 문제인지 어떤 게 실제로 90점 달성에 달성할 수 있는지 정확히는 모르잖아요. 그죠? 결국 어떻게 하냐면 이 목표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수단 중에 적정한 걸 고르는 거죠. 여기 고르는 행위. 어떤 수단이 적정할 거에 대한 고르는 행위에 관련된 게 절차적인 합리성이에요. 그래서 인지력과 결부되었을 때 합리성으로 절차의 초점. 이 수단을 어떻게 잘 고를까? 만약에 비용 대비 효과 따졌을 때 강의가 나은지 기초 문제 풀이가 나은지 이런 것들 있죠. 고르는 행위에 관련된 게 절차적 합리성이고 목표와 비춰봤을 때 적절한 수단이 선택된 정도는 실질적인 합리성이죠. 가장 좋은 건 실질적으로는 맞아요. 가장 이상적인 거는 실질적 합리성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기 어렵다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상 포기하고 만족할 만한 대안을 선택하는 절차적인 합리성을 추구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디징의 합리성인데 디징이라는 학자의 합리성은 여러 가지 나왔어요. 경제적 합리성과 법적 합리성 그리고 정치적 합리성 뒤에 보시면 사회적 합리성과 기술적 합리성 이렇게 나누어졌죠. 첫 번째 경제적 합리성은 경쟁상태에 있는 목표를 비교해서 선택하는 것과의 비교하고 선택할 것인가의 합리성이고요. 그래서 어떤 목표를 정할 것인가 이게 된 문제고 그리고 법적 합리성은 어떤 보편성과 공유적 질서를 통해서 예측성이 높은 합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대안의 합법성 어떤 대안이 A 만약에 이런 거죠. 이렇게 할까요? A뷰를 고르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고를까 이런 문제인데 그래서 경쟁적 경제적인 거는 예를 들어 BC 분석하는 거죠. 비용 대비 편익이 그래서 얼마 되는지 그래서 어떤 거는 100만원 투입했는데 효용이 1000이더라 그런데 다른 B라는 대안은 50만원 투입했는데 효용이 1000이더라 이러면 이런 경제적 합리 측면에서는 얘 골라야 되죠. 두 번째는 법적 합리성인데 A는 합법적인 대안이야. 할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게 해볼까요? 내가 수입을 비유만 들게요. 내가 수익을 벌 수 있는 방법에는 A라는 녀석은 아르바이트예요. 그래서 시간당 만원짜리 만원 볼 수 있어요. B라는 대안은 또 돈을 벌 수 있는데 불법적인 거야. 10만원 볼 수 있지만 얘는 불법적인 거야. 그러면 법적 합리성 차원에서는 A가 선택되어 밖에 없겠죠. 그리고 정치적 합리성은 어떤 거냐면 의사결정 구조와 합리성 동의시하고 정책결정에서 가장 비중이 크다는데 이런 거예요. 민주성과 관련이 있어요. 지금 지우고요. 그래서 A 도서관 부지가 있고요. 도서관 부지 선정 관련해서 B라는 도서관 부지 선정이 있어요. 어떤 게 고를 적절하냐 문제인데 고를 때 이렇게 하는 거지. 그냥 예를 들어 동작구청 동작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서 의견을 가지고 결정 이게 정치적 합리성인 거죠. 그래서 민주성이라는 거와 관련이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사결정이 합리적이다 했을 때 얼마나 다양한 정치적 합리적 측면에서는 얼마나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서 잘 조율해서 결정하는지 아닌지 이게 정치적 합리성이고요. 뒤에 보시면 사회적 합리성 사회적 합리성 사회적 합리성은 사회구성원 간의 조정과 조화된 통합성 의미하고요. D증은 합리성 유형 중에 수당 분석 등으로 설명되지 하는 가장 비합리적인 유형이 사회적 합리성 이래요. 그래서 구성원단의 조정과 조화가 얼만큼 잘 되어있는지 의사결정이 그래서 이게 사회적 합리성 이고 기술적인 합리성 일정한 수단이 목표를 얼마나 잘 달성시키는지 목표와 수단 사이에 인과 관계 적절성을 의미하는 건데 이런 거예요. 내가 행정학 점수를 위해서 90점 이랄까요. 이런 거 썼었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이 있었죠. 아까 제가 강의 수강 이나 그 다음에 기초 문제 있었죠.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강의 수강의 행위가 실제로 행정학 점수 향상 이어지는지 즉 인과 관계가 있는지 에 대해서 대한 문제 그래서 일정한 수단이 목표를 얼마나 달성시키는지 얘랑 목표하고 수단 사이에 인과 관계가 적절한지 예를 들어서 행정학 점수 향상 이라는 목표를 정했는데 강의 수강이 아니라 PC 방 다른 거 이거 안 맞죠. 인과 관계가 없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기술적 합류성은 인과 관계가 얼마나 적절하게 되어 있는지 보는 게 기술적 합류성이고요. 제가 추가로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면 진화론적 합류성이에요. 진화론적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예전에 국가의 치구에서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왔어요. 진화론적 진화론적 적자 생존 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마 다윈의 진화론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죠. 기린의 목이 길어진 이유가 뭘까? 에 대한 건데 나무가 있으면 나무 자꾸 못 그리지만 이렇게 여기 나무 잎이 있거든요. 그러면 목이 짧은 동물들은 나무에 잎을 못 다 먹어서 결국 다 죽고 살아남은 애들이 결국은 기린 애들 살아남았다. 이게 진화론적 합류성이에요. 그래서 합류적 대안이라는 게 환경에 얼마나 적합했냐 그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진화론적 합류성 이라고요. 행정에서는 뭐 이런 게 생각할 수 있을 행정보다는 우리가 민간 경영 역필을 생각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요즘은 핸드폰 회사들이 몇 개 없죠. 근데 과거에는 휴대폰 많은 회사들이 많았어요. 특히 스마트폰 되면서 이게 환경 변화 해서 이렇게 스마트폰 으로 전화됐잖아요. 빨리 따라온 회사들 있죠. 혹은 기존에 여기로 여기 쪽에 잘 포커싱 된 델 예를 들어서 A사 미국 A사 우리나라 S사 잘 적응을 했죠. 환경에 잘 적응을 해서 살아남 애들이고 이런 디지털 환경에서 잘 적응 못 한 회사들 많았죠. 유럽 노키아도 있었고요. 사실 일본의 수많은 전자 회사들도 제대로 살아남지 못 환경 변화 다 죽어버린 거죠. 진화론적 측면에서 얘네들은 다 살아남 환경에 잘 적응 해서 이런 것들이 진화론적 합의성 측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정확하게 행정학에 대한 사례들은 아니고 그리고 또 볼 수 있는 것들이 합법성 이란 말도 있어요. 합법성 말 그대로 얼마나 법률에 적합한지 혹은 법에 근거한 행정 하는지 우리는 특히 법치 행정이 중요하죠. 그래서 법에 위법한 행정이 당연히 안 되지만 법에 근거한 행위도 있어야 돼요. 아무래도 행정행위를 할 때 예를 들어서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법에 근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돼요. 법에 근거가 없으면 할 수가 없죠. 그러다보니까 지금 코로나 시즌에도 집합금지 명령까지 하시면 과거에 어떻게 했어요. 그냥 외출 자제 공고 이런 것도 하죠. 공고 왜냐 그 법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외출 자제 하라고 외출 하지 못 하도록 막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어떻게 해요. 그냥 공고 밖에 못 하죠. 공고 그래서 합법성이 중요해요. 합법성이 그래서 특히 합법이 중요한데 합법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거면 수당가신 법의 준수가 강조돼서 목표의 대치 형식주의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죠.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목표의 대치라고 말씀드린 거죠. 예를 들어서 도로교통환경 안전한 안전한 도로교통환경 환경이 목표라고 해볼게요. 그러기 위해서 간단하게 속도 제한속도 제한속도 단속을 하고 있어요. 경찰관이 도로에 50km 요즘 다 서울시내도 마찬가지지만 시속 50km 이해로 바뀌었죠. 60km에서 그래서 단속을 하는데 결국은 목표는 뭐였어요.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이 조성하는 게 목표지. 단속한 것 자체가 목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는 합법성에서 경찰관이 나는 오늘 무조건 단속만 할 거야. 50km 넘은 차 무조건 잡을 거야. 그러면서 도로에서 정말 러시아예요. 차들이 엄청나 막혀있어. 예를 들어 모든 차를 다 잡는 거지. 일단 혹시나 50km 넘은 차는 잡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도로가 완전히 막혀버리겠죠. 그래서 혹시 딱 50km 넘은 차가 발견되면 그냥 뭐 도로와 이 차 단속하면 오히려 뒷차들 때문에 갑자기 정차시키죠. 그러면 오히려 더 교통사고도 유발할 수 있고 도로도 훨씬 막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단속만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목표 목표인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 이거를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이런 속도에만 속도 단속에만 치중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거 갖다가 목표하고 수단이 대치된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이제 이런 제한속 단속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이런 원래 목표를 다 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합법성 대응이었고요. 그리고 대응성이라는 말도 있죠. 시민의 여망에 부흔한 정도 됐는데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입직하시면 입직하시면 신분 보장이 되죠. 정년까지 근무를 하게 될 텐데 그러다 보면 사실 대응성이 많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밖에서 어떤 시민들이 요구하더라도 아니 뭐 귀찮아 이러버리면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시민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해주냐 응답을 해주냐가 대응성이 달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가해성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가해성 가해성이 어떤 거냐면 일종의 안전장치예요. 안전장치 여기 나오는 게 이런 거죠. 내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에서 브레이크는 굉장히 중요한 장치죠. 엔진보다 더 중요한 게 브레이크라고 말했었는데 브레이크가 만약에 고장이 났어요. 특히 자동차보다 비행기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얘는 엔진 고장 나면 정말 클린이 나죠. 그래서 보통 항공기는 특히 민간 항공기는 엔진이 다 두 개고 다 독립적이 되어 있거든요. 왜냐 엔진이 하나 망가져버리면 말 그대로 굉장히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엔진을 두 개 만드는 보통 두 개 이상 두 개죠. 그래서 하나가 작동이 안 되더라도 하나 가지고 안전하게 착륙할 정도는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만들어놨죠. 이런 게 사실은 행정학에서도 가해성인데 의미가 어떤 거냐면 불확실한 상황에서 오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체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강조되는 행정 가치로 되어 있죠. 그래서 란다하고 도입한 개념으로 1920년대 정보가 컴퓨터 기술 그리고 사이버넷트 이론과 함께 논의됐고요. 권력 배분이나 연방제 개성과 참모 양원제 의원제 양원제와 의원의 제도가 가해 현상을 반환된 제도를 봤어요. 사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뒤쪽의 행정학 뒤쪽 내용을 좀 보셔야지 이게 뭐 개성과 참모 뭐고 양원제 이런 게 아실 텐데 일단 여기는 읽어보시고요. 가해성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세 가지로 그래서 중첩성은 뭐냐 여러 기간에 한 가지 기능이 혼합이 된 게 혼합이 이런 거에요. 우리나라 같은 게 이렇게 중앙정부 우리는 지반화시단체죠. 아니 이렇게 할게요. 이거보다는 광역지반화시단체 기초지반화시단체 우리나라 지금 강의한 데가 서울시죠. 광역지반화시단체가 서울시에요. 광역지반화시단체로 서울시가 있고요. 서울특별시죠. 특별시로 할게요. 특별시가 있고요. 기초지반화시단체로 그 이하에 동작구가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눈 오잖아요. 겨울에 겨울에 눈 오면 물론 기본적으로 동작구가 책임지게 돼 있지만 광역지반화시단체로 서울시도 이 업무 관할이 겹쳐있어요. 그래서 여러 기관에서 한 가지 기능 혼합하는 거죠. 여기 뭐 제설작업이라고 제설작업 같이 나와요. 같이 그래서 혹시나 동작구에서 제설작업 못하더라도 서울시에서 하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맞는 장치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반복성이랬어요. 반복성 동일 기능을 여러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게 반복성이에요. 여기는 제가 중첩성이었고 그래서 기관적인 측면보다는 이렇게 했죠. 브레이크 브레이크를 두 개 설치하는 거지. 이 브레이크 두 개는 각각 독립적으로 움직여 있어요. 독립적으로 그러면 브레이크 한 개가 고장난 확률이 1%라 줄게요. 두 개 다 고장난 확률은 0.01%밖에 안 되죠. 각각 따로 독립되어 있으면 그래서 왜 브레이크라는 장치는 굉장히 중요한 장치이기 때문에 고장났을 때 대비하는 게 필요하죠. 건물에 정전이 됐을 때 정전이 됐을 때 비상발전이 설치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로 열리고요. 그다음 동등 잠재성 이라는 게 있거든요. 동등 잠재성 주기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보조기관이 그 기능을 인수해서 수행하는 데 돼 있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였어요. 우리 조직 배우시고 다 이해하시겠지만 서울시장이 없어. 서울시장 서울시장 서울시의 시장님이 해외 출장 갔네 그러면 서울시 행정은 마비가 되나요? 아무런 결정을 못하나요? 아니죠. 아니죠. 기관장이 부재중일 때 부기관장인 서울시 행정 부시장이 그 기능을 대신 수행하는 거예요. 시장이 없을 때 부시장이 대신 수행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동등 잠재성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특징을 보시면 신뢰성과 창조성이 제고될 수 있죠. 특히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죠. 그래서 행정기능이 마비되는 일이 막을 수 있잖아요. 하나가 안 됐을 때 다른 게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신뢰성을 올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창조성이 제공된다는데 창조성 제공 이유가 이런 것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A 기관하고 서울시하고 중첩성을 했을 때 동작구랑 재설 업무 관련해서 같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 업무 관련해서 창조성이 향상된다. 담당자끼리 만나보니까 서울시 너 이렇게 일하니? 서울시에서도 동작구 일하는 거 보고 서로서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는 얘기죠. 적응성 증진 등의 효용이 있다고 봤어요. 대신에 뭐가 문제죠? 비용이 많이 발생하죠. 하나만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브레이크 설치 하나만 하면 되는데 소위 말해서 안전을 위해서 하나 더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비용이 두 배로 들 수 있겠죠. 두 배로 들지 어떻게 모르겠지만 비용이 더 들겠죠. 확실한 건 비용이 더 드는 건 확실하죠. 그리고 이렇게 같이 업무를 중첩하다 보니까 협력이 잘 되면 괜찮은데 좀 안 될 수가 있죠. 이때는 갈등이 발생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동작구랑 서울시랑 갈등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밑에 옆에 보시면 예시가 나오죠.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자동차의 제동장치를 하나 더 설치하는 거 그렇죠. 이게 반복성이죠. 반복성 아깝죠. 그리고 정전에 대비해서 건물 자체적으로 자가발전 시설을 갖추는 것들 그리고 기관장이 부재중일 때 부기관장이 대신 수행하는 것들이 이런 과외성을 고려한 것들 설치죠. 일종의 안전장치죠. 안전장치 그렇죠. 보험에 보험 들어놓은 거죠. 잘못했을 때 자 그리고 이제 문제를 하나 보고 지나갈게요. 2020년 서울시 구구 문제였고요. 과외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였는데 동등 잠재성은 동일한 기능을 여러 기관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등 잠재성에 대한 설명이 아니었죠. 그렇죠. 얘는 반복성에 대한 설명이었죠. 그래서 성도선지 1번 바로 나오죠. 정확하게 세 가지 과외성에 대해서 세 가지 개념을 정확하게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1번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35페이지죠. 행정의 관점에 대한 문제인데 보편성은 단어의 일종의 단어예요. 단어 공부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편성과 특수성이 있어요. 보편성은 말 그대로 다른 나라에 제도 도입할 때 행정의 일반 이론을 구축한다 했을 때 행정학을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통용되는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것 우리나라뿐만 다른 국가에 도입하는 것이 보편성을 갖춘 것들이죠. 그래서 그 나라 특수성과 관계없이 특수성과 관계없이 여러 국가에 제도 도입할 때 다 된다. 예를 들어 A국가에서 도입을 그대로 하고 B국가에서도 잘 작동을 하고 C국가에 도입해도 잘 작동을 하고 이런 것들은 보편성이 있는 거고 특수성은 행정현상이라는 게 그 국가의 정치체계의 맥락 속에서 그 각기 달리 나타난다. 이런 것은 특수성 입장이에요. 그리고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방법론적 개체주의가 있고요. 그리고 방법론적 전체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방법론적 개체주의는 개인주의라고 하고요. 분석의 단위를 개인의 관점을 가지고요. 전체는 부개체의 합의라는 관점이에요. 애시 딱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위해서 발생하는 게 환원주의의 오류가 발생하는데 부분의 합을 전체 관점이 이거였죠. 분석 단위 개체라고 하고 전체는 개인의 합이다. 개체 합이다 했으니까 부분의 합을 전체로 적용할 때 발생하는 어떤 오류가 있는데 이런 거죠. 공무원 개인의 가치와 태도를 공직사의 전체의 부패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죠. 특정 개인이 예를 들어서 부정부패에 관련된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공직 전체가 부패하다 이렇게 설명할 경우에는 말 그대로 환원주의의 오류가 있는 거죠. 한 사람에 대한 특정한 개인에 대한 어떤 문제인데 그걸 갖다가 전체로 판단하는 경우 이런 게 환원주의 오류고요. 그리고 방법으로는 전체주의라는 게 있죠. 그래서 개체의 속성으로서 설명할 수 없는 전체 자체의 속성이 있다는 입장인데 거꾸로 생태적 오류가 있죠. 환원주의의 오해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전체의 특성을 가지고 부분에 적용할 때 발생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직사의 전체적으로 부패되어 있어요. 나는 정렴한 사람이야. 그런데 공직사의 전체의 부패를 가지고 이런 성격을 가지고 그 개인 공무원 또 부패할 것이다. 부패한 공무원일 것이라고 판단한 거죠. 이게 생태적인 오류라고요. 구분하시고 이 부분은 굉장히 추후에도 자주 언급될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임의론과 결정론이란 말이 있어요. 뒤에 제가 자주 언급 드릴 텐데 임의론은 특정한 원인이 없더라도 우연히 발생할 때 있다. 그래서 행정현상이라는 게 환경등으로부터 독립적일 수 있다는 인식이고요. 그런데 결정론은 뭐냐 우연이나 선택에 의한 게 아니라 인과관계를 해서 결정된다는 전제로 해서 행정원상은 환경등에 의해서 결정되는 수동적인 정석변수로 인식하는 게 결정론인식 관점이에요. 그래서 환경에 의해서 이게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경제나 정치 이런 환경에서 행정이 결정된다. 얘는 역할이 없고 무조건 환경에서 인과관계에서 결정이 된다. 얘는 결정론은 그런 게 아니라 행정의 독자적인 측면이 있다. 환경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독자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은 임의론적 관점이죠. 그래서 임의론과 제가 결정론까지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음 시간에는 행정 발달부터 해서 조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